하나, 소호 가지고 가세요. 자, 이거 끝나고 나면 그림 그리기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지금 일찍 와서 그림 그렸는데 발표할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바꾸고 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랑 cheg도록 fever.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ens 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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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아